구독자 47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의 대표적인 먹방 유튜버 중 한 명인 쯔양이 최근 업로드한 영상 때문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 명을 넘게 찍으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렸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차례로 울릉도발 먹방을 공개 중인 쯔양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웹툰 작가 기한팔사와 함께 독도새우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울릉도 시리즈의 7번째 영상인 독도새우 먹방 영상은 제목부터 기한팔사님과 독도새우 84마리 먹방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영상은 쯔양이 웹툰 작가 기한팔사와 함께 울릉도의 멋진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태극기 문양 마스크도 선보이며 독도새우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새우를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트집을 잡은 부분은 쯔양이 직접 독도를 방문하여 섬을 배경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장면과 영상 말미의 킬링포인트로 들어간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그리고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라는 자막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으로 번역해 화면에 삽입해 전세계를 상대로 제대로 독도를 알린 부분인데요. 방송 이후 쯔양의 유튜브 채널 일본 구독자들은 불가치화를 내며 오채널 등의 극우 사이트에 쯔양의 영상을 호날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난을 해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그대로 세뇌당한 일본인들의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로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평화조약 초안에서 한국은 다케시마를 포기하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조선의 일부로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한국의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했다. 는 일본 정부와 극우 언론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영상에 대해 한국의 유명 먹방 유튜버가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대서특필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쯔양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구독 취소 공격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악플을 달며 구독 취소를 인증하고 신고와 싫어요 테러까지 마쳤습니다. 관련 뉴스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분노에 찬 반응을 잠시 보겠습니다. 독도는 일본 영토입니다. 이상 세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살았기 때문에 노벨상도 받지 못합니다. 국제재판에서 결판을 내면 좋겠지만 한국 쪽에서 도망다닌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을 하면 한국이 지기 때문이다. 헌법 구조를 현실에 맞춰 개정하자. 일본이 타국을 침략하는 전쟁은 포기하지만 자국을 지키는 전쟁은 포기하지 않는다. 최소한 자의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국제적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으로 토론이 되지 않는다면 자국을 지키기 위해 자위전쟁에 나서야 한다. 거의 한국인 전원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포함해서 그런 반일 아티스트들을 왜 응원하는 거야? 젊은이들은 생각이 없어. 이 밖에도 일본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공부 좀 하라. 일본인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 교육이 부족한 것 같다. 관심을 끌고자 반일 감정을 이용한 것이다. 등의 폄하 발언과 함께 한국은 늘 증거도 없이 생떼를 쓴다. 수십 년간 이어온 영유권 갈등을 끝낼 때가 되었다. 총리도 바뀐 마당에 국교 단절로 본 때를 보여줘라는 과격 발언을 서스럼 없이 내뱉는 일본 네티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구 사이트에서는 정말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한국 네티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인들의 악플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채널을 추가로 구독하며 쯔양 옹호에 나선 건데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한국인들 덕분에 최신 쯔양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일본인들의 총공격 전보다 오히려 3만 명 증가한 470만 명을 기록 중인 현상이 나타나 일본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여권 없이 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일본인 중에 과연 독도가 어디 붙어있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누가 보면 일본 구독자 비율이 90% 이상 되는 줄 알겠네 그리고 정말 일본인들은 일본 땅으로 알고 있나 보네 관심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등의 반응이 나오며 대체로 한국인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공격에도 전혀 타격이 없는 상황에 웃기만 할 뿐인데요. 이 밖에도 현재도 쯔양의 유튜브에서 한국인들은 독도가 한국 땅인 증거를 손수 일본인들에게 일본어로 알려주거나 구독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쯔양의 독도 세호 영상에는 총공을 한다고 한 일본인들의 화력이 한국인들의 화력에 비해 극도로 뒤처져 일본인들의 악플은 거의 묻혀버린 상태입니다. 이번 상황을 보니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며 벅차오르는데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 과정에서 강탈된 우리의 첫 번째 영토인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이고 우리의 독도 영위권은 확고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한 우리 정부의 문서는 15세기부터 다수 존재하며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17세기부터 수차례 확인해왔죠. 앞서 나온 것처럼 일본인들이 한국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해도 도망간다고 도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극도로 시대착오적인 일본인들의 왜곡된 역사관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ICJ에 회부해 일본과 마주앉아 영유권을 논의한다는 것은 바로 일본의 과거 한반도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초중고에 걸친 역사 왜곡 학습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학교에서의 교육을 제외하면 정치, 역사 등의 관심이 전무하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높은 일반적인 한국인들과는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칭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은 막상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한국이 문제제기를 하자 내로남부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외무성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조차 막아놓은 영상은 한국인 입장에서 이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본 외무성이 동해를 국제적 호칭으로 사용하자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을 한국어로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한 것입니다. 외무성은 지난달 27일 일본의 제사회가 공인한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의 영어 영상을 외무성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바 있는데 22일부터는 해당 영상에 한국어로 내레이션을 넣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어 등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약 4분 분량인데요. 내용은 일본해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유일한 호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막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등 무려 10개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던 것을 22일부터는 자막뿐 아니라 내레이션도 한국어 등 10개 언어로 방송을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쯔양의 먹방 영상과는 차원부터가 다릅니다. 앞서 공개된 영어 동영상은 마치 전세계가 일본 편이라는 양 유럽인들은 알고 있다. 지중해가 지중해인 것처럼 동해가 일본해라는 것을 이라는 프란치 요제프 융전 독일 국방장관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동해가 일본해라고 불렸다는 내용의 억지 주장이 이어지다가 동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호칭이라며 영상을 마치는데요. 이에 당국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지역물의 명칭에 합의가 없으면 각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모두 변기하도록 하는 것이 유엔지명표준화회의가 권고하고 있는 원칙이라며 단호하게 시정을 요구했으며 일본 외무성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인 넷플릭스조차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외국어 자막의 동해를 일본해로 몇 차례 오기 했다가 최근 한국인들의 항의로 인해 4시간 만에 오기를 전부 동해로 올바르게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항의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넷플릭스는 한국의 요청이라면 서둘러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며 그들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을 정도로 단호했죠. 최근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대박 먹방 등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한류의 정점을 타고 있다며 어휘혁신이 더는 영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영어 중심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인들이 어떻게 지역적인 맥락에서 단어를 발명하고 교류하는지 보여주며 한국 단어들을 영어권 국가들에 전파함으로써 한류는 영어 단어의 바다에도 파장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 대표적인 영어사전의 고유명사로 관련 용어가 실린 만큼 전세계적으로 퍼진 한류 열풍 덕에 어떻게 보면 내수용인 문화인 먹방조차 세계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에 비해 전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일본이 어디까지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전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유튜버들의 우궁무진한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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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